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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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가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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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섰고 돈절래 플리티엄 3랭크로 쓴 거 솔직히 아케이션 하나만큼은 파카 동급이거나 그 이상이다 진짜 좀 누워서 생각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될까 내 문제 뭐 했을까 너무 막대 먹지 않았네 여태 또 이제 도파 그 사람한테 아크션 컨설팅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나 이 사람 좀 알려주더라고 음 무려? 나 진짜 이름 막 마스터 가버리는 거 아니냐 가버려 오오오오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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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 마무리는 내가 할게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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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날 만나면 용서받힌 이미 늦은 거죠 자 이렇게 딱 있다가 빅투르가 궁을 맞아줄 수 있기 때문에 가버렸 아크션 하나만큼은 도파 그와 말 하나 Release 근데 불근만큼이 까다로운 제작 ства 실팅 어 미안하다 그래 오리둥절 위둥절 잭슬락금 와 내 두꺼비가 어디갔지? 에 귀엽네 슬슬 끝내러가죠 위판 재미 다 봤다 바로 여기있어 인드탐 잠깐만 땡겨줘 땡겨줘 피하릿 약간 백업 간척해서 카실을 좀 급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거든 언제나 힘든 일이지 하지만 죽어 죽일지 아 뭐야 아 잘 봐나 이러니까 니가 상놈 소리 듣는 거야 가버려 아이쿠 잠시 잠시 가버려 아 미치겠다 왜 아카샨을 지금이야 만든 거야 그냥 가라 가버려 그냥 가라 했지 그럴 때는 그냥 침착하게 맞딜을 하면은 오히려 좋다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저 그냥 갈게요 미안합니다 공이라도 이거거든 내가 저기 가가지고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응 알아줬다 응?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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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아니! 센아 그냥 그 자리에서 리쉔 용의 습격 맞아가지고 그냥 몸이 터져서 죽었어야지 그걸 왜 비란 몽뚱이래 그건? 야 이제 궁 잘 박혔다 아 이거 어떡하냐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 심지어 플래시도 빠졌다 어 이거 잡지 않았나? 아니네 제 마음이 세네요 네 여기 봐 아 이게 이렇게 되네 그리고 말을 안 했지만 솔직히 우리 여원님 센아가 아까 여기서 쥐 날라와가지고 내 박치기 한 것부터 뭔가 쌓여졌어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더라고 근데 여자냐? 거기 사람 없어요 아이고 그냥 죽어와 나 미치겠네 아니 좀 야속하지만 그냥 죽지 응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일단 저 막을게 얘를 한번 때려보자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시발년아 가버렷? 핑을 진짜 필요할 때 찍어야지 우리 팀이 뭐 스킬 하나 맞았다고 핑 찍고 아주 그런 십세들이 있어요 보면 바로 그냥 핑 차단입니다 핑은 진짜 필요할 때 찍어야지 그냥 G 라인전 하다 말고 뭐 미드 이렇게 보다가 저거 럭스 큐를 맞네? 이러면서 우리 팀이 사라진 핑 뭘 사라져 안 사라졌는데 난 여기 있는데 바로 차단이죠 가짜 없습니다 CS 먹을 때 허락을 받으란 말이야 응? 허락을 받고 먹으라고 갖고 먹겠습니다 아니 야 이게 죽냐? 아니 럭스야 아니 캐릭터 왜 이렇게 막 졸려라냐 애가 자 하지만 실망하지 마라 소파의 컨설팅을 받았다 자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되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럴때 저 저 저 미니언 온다? 그럼 그냥 이렇게 돌아보세요 왜 안돌아 나는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죽냐? 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숙이 같은 이즈리얼 지금 악당이거든요 바로 처벌 응쟁 누구야? 살아날 사람 누구야? 왜 아무도 안 생각하냐 네 잘한다니까요 또 오빠 그 사람한테 특수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상황 상황이 잘 안 나와서 그렇지 잘합니다 저만큼 하는 유저 찾기 어렵습니다 어딜 다칠 던지시나요? 언제 허상입니다만 한글이 좀 서툴구나 이야 이거 뭐 뭐야 이거 살아야 돼 어 그냥 빼놓은 분위기 아니었네 하나 하나 사람들이 여기에 아 잠깐 잠깐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네 자 뭐 이것저것 다 날로지 않았냐 이건 죽어야지 그걸 살아야 다이아 갈 수 있으면 안 돼 널 사면 롤드컵 가는 거야 뭔 다이아냐 너 다이아지 너 다이아 4티어구나 먼저 치는 건 좀 아닌 듯함 어? 야 안죽어 이즈야 그렇지 그래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잘 참았다 녹턴이 아크시안이 어딘가 있는데라는 생각으로 궁을 안 쓰잖아 그 자체가 그냥 서로가 쉬워지는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잘했다 돈 잘라지 마 어 내가 더 빨라 가는 중 대충 이긴 듯한 일로 오겠지 뭐 가버려 시그맨이니 니 달리 없잖아 바로 이거지 어 뭐야 뭐야 어 놀래라 아니 아니 이건 뭡니까 이거 라인전이 집중이 안 되네 뭐야 이 까마귀들 연축 뭐임 안 돼지 무새끼야 이건 뇌자리인 듯함 가끔 이런걸 못 참아야 이게 이런걸 이제 좀 참아야 되는데 가버려 가버려 지금 가야 나 정화가 있었네 이게 무슨 일이냐 가버려 어떻게 안 되냐 집에 가자 야 너네 팀 버려 안 그래 지금 니 달리가 너가 지금 미워 죽겠는데 그럼 되겠니 나 여기 오는거 맞냐 근데 여기 어디야 맞네 어어어어어 돈절레 파카 저격하러 간다 지금 물이 잔뜩 올랐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가버려 스패 보내고 나서 바로 용주껄 로맨스 좀 못 막습니다 지금 2티어 때 미드들로 피가 안다냐 헤룸베스 마법사의 최후 니 달리 최대 사건에서 맞아도 그냥 버틸만 하네 어 좀 아프긴 한데 어 저 갑니다 네 하하하하 저 이게 아크샨 고수들의 특 아슬아슬하게 딱 써가지고 벽에 등 이렇게 다 그냥 마찰 때 씻기면서 이렇게 등 막 두두둑 하면서 옷 다 찢어지면서 가는 아크샨이 진짜 맛있게 한 아크샨이다 약간 이런 방금 그런거죠 하하하하 아 안돼 오케이 너무 흥믄겠다 얘들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팀한테 유쾌한 에너지 얼마 좋습니까 아크샨 많이 할 수 있다 다른 챔프가 저랬어 봐 뭐함 개새끼 나오죠 까버려 아 이거 어떻게 안되냐 아 뭐 이런게 살아가냐 좀 죽자 니달리아 하하하하 아크샨 지금 못 막습니다 잔뜩 하십시오 나 이거 할때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좋은 성분이 막 나와 이 아크샨이 등을 막 여기 막 비비면서 갈때마다 그냥 이거이거이거 에잇 어 야 이게 죽어 아크샨 할때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내가 죽으면 난 누가 살리냐 어 아 괜찮아 비난보다는 아니 진이 지금 제일 힘들거야 응? 흠 흠 흠 흠 흠 이럴때 이제 뭐 잘 모르는 분들이 아 원딜은 무지에건 분노한 영역이지 하는데 아니다 아 이럴때일수록 강철의 영역으로 이 심신을 조금 더 튼튼히 하면은 그게 오히려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테 뭐 끝내러 가겠습니다 그냥 아 아 뭐 투표군 끝났다 그러면 뭐다 이 미드 딱 가서 예 에라 모르겠다 뭐야 옳은이 이니시를 열어준다구 이건 좀 아닌듯함 요즘 음 CS도 먹고 좋았습니다 이게 다 강철의 영역이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보일 수가 있었다 아 아 좋습니다 슈퍼스타랑 우리 팀도 미치게 하고 적 팀도 미치게 하는 적 팀만 미치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팀들만 막 미치게 하는 게 슈퍼스타인 것 같아 오른 칭찬 항상 오른한테 오른 한 사람들은 게임 끝나고 칭찬을 먹고 살아요 나는 오른 줬어 그래서 한 게 어디 갔냐 아니 내가 오른 줘야 된다고 말했지만 나를 안 주고 지금 오른을 주면 어떡하냐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